룽룽룽룽룽 LTE NUT 안녕하세요. 이번에 SK텔레콤 LTE NUT의 모델을 맡게 된 설리입니다. 네, 지금 광고 촬영 현장에서 SM 식구들과 함께 재밌게 촬영 중인데요.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룽룽룽룽룽 LTE NUT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의 유나입니다. 네, 이번 SK텔레콤 LTE NUT 광고 모델이 되었는데요. 이번 CF를 촬영하면서 데이터를 만드는 신기한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서요.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새 광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룽룽룽룽 LTE NUT 언니 왜 옆에 있는데 전화를 하고 그래요? 꽁짜니까 음성도 문자도 무대한 LTE 무한 brilliant LTE NUT 설리야, 거울 좀 줄래? 설리야, 물 설리야, 데이터 좀 설리야 거울 좀 줄래? 설리야 물 설리야 데이터 좀 데이터 좀 나눠주라 누트 데이터 선물하기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나눠 받는다 조금만 더 줄 수 있을까? LTE 무한능력